지금 캠프. 캠프가 뭐가 중요할까? 이제 이 생각 있잖아요. 캠프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리서치를 구하는 게 아까 리서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리서치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좋은 서머 캠프는 리서치를 개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절차 자체가 거의 대학에 지원하는 절차와 비슷해요.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프리스크리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갔던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꼭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런 버튼에서 유저주의 수업 제일 중요한 캠프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TOP1, 2, 3까지 됩니다. 아니면 TOP5 안에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두 개를 카우실러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버넌스 스콜. 두 번째는 엔제이 스콜. 이거는 지금 10학년인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9학년 때는 11학년에서 12학년 가는 거기 때문에 9학년이나 지금 11학년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말고. 두 가지를 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두 가지 들어간 아이들은 거의 다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카운슬러가 추천해 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셀렉티브한.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 절차들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11학년 애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했고.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된 애들은 한 2, 3명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가드너스 스콜라드. 네. 엔제이 스콜라. 엔제이 스콜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원해서 하는 것들. 지금 드린 캠프리스트 있잖아요. 그 종이. 거기에 캠프리스트 다 있는데. 이 중에서 프리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탈루라이드 너무 좋은 학교. 이거 Bank of America. 이거 인턴십이거든요. 그렇고. 예의 영 글로벌 스콜라. 이거 같은 경우 3,500불 정도 들지만. 이건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Watt. 저기. Watt. 에서 하는. 이것도 굉장히. LDW.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RSI. 너무 좋은 것들 있죠. 볼스턴인 유버스트리에서는. 라이드리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봐야.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한 5,000불 정도 되지만. 만약에. 된다면. 무조건. 이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브록에서 하는. 저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토리브록. 스토리브록이. 별로 안 좋은 학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거를. 제공해 주는 대학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할 수 있으시면. 이 두 개. 제가 한번. 다 어플라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플랜에서는. M&T도. 굉장히 좋은. 스태프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는. 스태프 관련돼서. 너무. 스태프 오드에서.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라이딩이나.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아이오아나 캐니언. 여기 굉장히 좋은. 크리에이티브 라이딩 캐니언. 여러 학기. 여러 학기. 이렇게 진행이 되요.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요. 그래서. 전국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 있구요. 컨셉 플래스. 어드밴스 플래스. 컨셉은. 오전에. 렉쳐 듣고. 오후에. 렉쳐 들은 걸. 가지고. 어드밴스 플래스. 테스트 풀고.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클 리딩하고. 북크업인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리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딩을. 어떻게 한번. 돌릴 수 있을까. 1년 정도. 기회를. 하는 거구요. 8학년. 9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리딩이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1년 과정으로. 저희가. 그래서. 요거.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북클럽인데. 8주 동안. 8개. 책 읽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칼리지 에세이. 이제. 11학에서 1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칼리지 에세이 있는데. 얼리 어드미션. 저희는. 메인 에세이 하나랑. 서플리멘털 에세이 세 개. 그니까. 학교 세 개. 해가지고. 3500. 하고요. 네귤러에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어. 네귤러에서. 한번 더 하겠다고. 싶으면. 일곱 개 학교. 하는데. 1500분만 더 내면 되는. 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거는. 11학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10. 10. 저희. 펠타학에. 제공. 랜딩의. 펜시트인데. 이 중에서. 4개가 차있거든요.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